백출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신룩지 보양지 서요구 19세기초 백출약재죽 중선백출산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단계신법부여 보양세로 인삼 백술 백복용 진피 곽향 건갈 각 칠분 목향 건생강 감초 삼각분 우좌 수전 불구시원복 번역문 단계신법부여에 이르기를 노쇄한 것을 보양한다고 했다. 인삼 백출 백복용 진피 곽향 건갈 각각 7푼 목향 건생강 감초를 각각 3푼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려 시간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보유한다. 조리법 1. 인삼 백출 백복용 진피 곽향 건갈 각각 7푼을 가루로 만든다. 2. 목향 건생강 감초를 각각 3푼을 가루로 만든다. 3. 1과 2를 물에 타린다. 입니다. 5... 5... 5... 6...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